피쳐링을 너무너무 부탁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잠깐만 이거요 저거 하나만 제안해야 돼요 안되면 고생하죠 이런 저지는 또 처음이에요 크림베시 우승자는? 이번에 만날 분은 이상현 님인데 슈퍼비의 랩학원 결승을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네 여기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지금 우와 실력자네요? 이번 분은 특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실력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네 인천편도 그 토스트보이도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으로 배치했고 그 다음에 지현민 근데 인천편이 한 8분 나오셨잖아요 8분이나 나오셨는데 이거 인천 힙합 괜찮습니까? 8분이 나오셔서 한 분 밖에 안 됐다 홍대는 오자마자 처음 딱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힙합 하려면 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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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님 네 맞아요 이상현 님 네 슈퍼비의 랩학원 결승 진출하셨다고 아 네 예전에 얼마나 됐어요? 3년? 3년? 잠깐만 거기 저 본 적 있어요 거기서? 내가 거기 심사 한 번 나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1대1 배틀 할 때 그때 한 번 뵀었어요 그때 아 근데 어떻게 점수 어떻게 주셨어요? 안 좋게 주셨어요 왜? 어떻게 오늘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있을 4년? 4년? 5일 2 2 3 3 2 3 2 2 3 Yes, sir 어떠셨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데요?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고 자기 스타일이 어떤지 아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친구를 그때 좋은 평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정도로 그때는 또 달렸어 다른 스타일이었죠, 그때? 네 제발, 제발 제발, 진짜 리얼 그때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 내가 장담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 지금보다는 랩을 더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억지로 얘기하시네 그러면 행주님 마음 정하셨나요? 신발을 줄지 안 줄지 데뷔 더unal 데뷔 어어 오우 오우 네 저희 드디어 이제 2차 경연을 위해 크림 매장에 왔는데요 오늘 만난 지원자 중에 토스트보이 지현민 이상현님이 올라오셨어요 행준님 어떻게 리듬파워처럼 딱 3명만 올라오게 한 거예요? 진짜 저는 3명을 좋아하나봐요 제가 근데 비주얼은 리듬파워가 아닙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실력은 리듬파워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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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요 말이 안 돼요 이 세 분 진짜 만약에 제가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세 분을 팀으로 만약에 저의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승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약간 파이팅이 있어요 네 드디어 2차 경연 시작할 건데 1차 경연과는 다른 여기는 비트를 틀어놓고 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을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인데 네 피처링을 너무너무 부탁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분 중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앨범에 피처링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까 근데 그런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이 세 분한테는 왠지 찌끔찌끔 났다 느낌이 네 근데 확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런 사람한테 한 표를 던지게 될 거 같아요 한 표 말고 오늘은 신발을 던지게 될 거고 오늘 레이 힐 님이 준비한 비트 어떤 거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또 역시 힙합의 콧 붐벱 준비했고요 네 또 붐벱 그렇죠 해야죠 하나씩은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트랩도 준비를 했고 네네 드릴도 준비했고 식립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레이 힐 님은 네 하루에 몇 곡이나 만드시는 거예요? 많이 만들 때 20개? 하루에 20개요? 그럼 잠도 안 자고 막 막 24시간 동안 한 시간에 한 곡씩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8시간? 10시간? 굉장하십니다 굉장한 거 같이 들리게 네네 굉장하시고요 이따 면담 좀 하시죠 네 네 네 준비됐으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하실지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면은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자신 없나보다 먼저 할게요 그러면 Instagram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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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병님 지현병님 앞으로 잠깐 오오오 가위줄 진짜 먼저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건데 먼저 할 사람이 없어 또 할아버지 모두 나왔어 웃으면서 진짜 먼저 할 거예요 아 진짜 먼저 할 거에요? 네 할게요 어떤 비트 고르셨어요? 트랩이요 아 그럼 이 빙뎅이 흔들리는 트랩 부탁드려볼게요 Let's go Let's go 지현병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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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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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대학 네 존재가 넌 비겁해 오케이 너 찐단 새끼같이 굴고 줄 담배 시급해 That bitch can I fuck with me 너의 계획 전부 걸리지 해 해 해 알아서 내 기억 벌리지 네 어친도 외쳐 holy shit 해 해 해 That bitch who's sucking me 네 친구 똥이 shit 해 해 네 어친도 외쳐 벌리지 That bitch can I fuck with me 돌아가주세요 아 잘 들었습니다 행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지 나는 거 같아요 사람 자체가 그게 랩에 그냥 묻어있는 거 같아요 랩에서 나 보여줄 거야 하는 과함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네네네네네 뭔가 컴퓨티션인데 과함도 없어서 멋있는 거 같아요 아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네 두 번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Toast boy What's up 그럼 어떤 비트 고르셨을까요? 저 드릴 했습니다 오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Let's go Let's go 후 Yeah OK Yeah 혹시 비트 더 켜주실 수 있네 Yeah OK 해 해 Yeah Okay This is the club so hot in my blood 가본 적 없지만 그년이 불러 Wack on my block down 또리 플러 하여간 케나소랑 싹 다 플러 일어나를 원했을까 그녀도 또 스포에 안 봐줘 누가 울어도 나 좀 그만들어 내가 무슨 드럼고 내 어깨를 막 하고 됐잖아 잘했대자면 I sit back, huh? Shout out to Philly I sit that flow 1년 만에 다시 we back, huh? 클럽에서 만난 무대 뒤에서 let's go Oh don't do that, 이미 힙합이 어쩌고 그래, all eyes club 입구에 토스보이 등장해, oh look at me 트랜스테라 듀엣가인 내가 너의 펌 더 좋은 거 결국에 better go 내 앞에 있던 래퍼들 목덜미 잡아나가쳐서 뒷골목에 던졌지, oh 경찰을 몰아서 봐, 끼니, 아 조만간 내분가는 Mercedes 클럽에 푸스 여기저기 토스보이 아마 돌아버르지 Okay, yeah 감사합니다 형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토스보이는 가사를 평범하게 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표현이 재밌다? 네 같은 표현도 뻔하게 쓰는 거를 되게 본인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을 땐 진짜 좋은데 이번 비트랑은 살짝 선택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떤 비트에서 좀 더 어울렸을까요? 트랩 더 무지카 트랩으로 네 여기서 다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신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긴장 좀 하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그게 완전 아쉬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았다 하지만 좋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현님 네 상현님 네 어떤 비트 준비하셨어요? 저는 트랩 불렀습니다 트랩 렛츠고 셋 네 예 보여주러 왔지 나를 전부 걸어 패기 정말 아는 래퍼들을 모아다가 패기 어디 갔지 내 옆에는 필요하지 말은 배리 거리 놈이 가리지 너 내 눈엔 피리 집어 넣어 팬티 좀 내뿜고 빽 모르지 pay 내게 박차려 pay 내가 돌아가게 하지 대리 바로 대기 너네 다 비스 내 걸로 만들어 꼭대기 가시 달려 긴장 pro 그런 배로 때려 빈 잠뻑 언더 락페카 점은 비싸 부어 그런 조금만 기다려 비스탄 브룩 쓰러다가 꼽아 버려 다시 비안 프로 너네 여름에도 안 맞춰 팔짱은 다 프로 비트 또 멀어 보내스 스탑이 장난의 Finesse 뱉어낸 방에서 비춰 낸 파장 더 비켜 뱀 back to my basement 뱉어낸 방에서 비춰 낸 파장 더 비켜 뱀 back to my base At a way I'm poppin 움직여 난 이 poppin 넌 copy 나는 그냥 copy 그것이 탈피 가로래 copy 떼버려 price day 부산바닥 올라가 priceless ok 팍해 결과를 난 바로 다 팍데 let's go yeah 결과를 난 바로 다 팍데 결과를 난 바로 어 결과를 난 바로 다 팍데 퓨 셋 셋 Sir yes sir 마지막에 레이 힐님의 연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너무 멋있네요 이제까지 현장감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톤이 진짜 멋있고 되게 남자에요 상남자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플로우도 그렇고 뭔가 랩 톤도 그렇고 추임새도 그렇고 그냥 블랑이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겠거니 라는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하나에서 그래서 너무 멋있게 들었어요 네 오늘 세 분 이렇게 다 들어보셨는데 행주님 총평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그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다 비트가 있건 없건 자기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은 한번 피처링 얘기해봐도 되겠다 정도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우승자는 그러면 따로 있고 피처링 부탁은 또 따로 있다 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팝업마이크 행주편 우승자 토스트보인트 3등 3등 아 등수를 매겨주시네요 네 네 토스트보인트 내 피처링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곡 진짜 멋있는거 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선택한 친구는 네 아 신발을 들고 갖다 주시는거 어때요 스칸 맥스 원 그거 빼서 과연 행주편 우승자는 자 행주편 우승자는 지현민 지현민 축하합니다 파프데이 파프데이 편 우승자 폴로다 레드님이랑 행주편 우승자 지현민님 네 오셨는데요 이 대결 진짜 기대가 되죠 아 진짜 네 누가 먼저 하실건지 아 폴로다 님이 폴로다 님이 폴로다 님이 그러면 나와주세요 아니 이거 그때 받은거 신고 오신거에요? 네 잘 어울릅니다 저기 여기 와서 가라 신었어요? 비오는데 아 그냥 뭐 비와도 새걸 신어야 되지 않나 그쵸 맞죠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준비하신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혹시 각오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가사를 절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어떤 비트 고르셨어요? 트랩했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바바바지금만 묶고 바바바 바바바지금만 묶고 요즘에 가사를 안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절 뻔 했어요 아 절 뻔 했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레츠 고 기 내 뒤에서 나랑 내 친구들 가는 새끼들 내 앞에서 까불어봐 너랑 너 친구들 불러봐도 내가 그냥 전부 다 이기고 같아 말 안 찔린다며 지금 일로와 경기도 돈 두천씩 어스러 위치고 다 십 년 번째로 네 친구들까지 시발 전부 다 데려와봐 날 무시하던 변 새끼도 더 거리 면접 전에 태어난 우알던 머리 너 아까서 뭐하겠냐 한 잔소리 제발 할재 맨밤 밤chair 못 물이 쉴 틈이 없어 죽을 뒤짓어 계속 박아버려 마십본 Cornell 예쁜 놈들을 믿어 basics tour 내껀 누가 봐나 크게 더 slow 와! 지현미님 당황하셨죠? 바지에 지린 거 아니에요? 그게 clar해요 아 더 마른 거 같아요 지금 아 역시 퍼프대평 우승자 어떻게 가사 안 절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 좋게 했다고 아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딱 귀여운 수준 같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한 살 어리니까 귀엽게 볼 수도 있죠 아 스무 살인 게 성인이니까 네 성인이니까 그럼 바로 저희 또 지현미님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아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바로 하기 전에 무대를 봤으니까 가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에게 성인 랩 보여주겠습니다 비트는 어떤 비트로? 드릴 하겠습니다 렛츠고! 전 백뿔 차 안에 뭐 백끼들 샴은 맘 위담이 거 없어 배신 찾아만 치고 나 백신 가르치네 백신 캡핀 없어 이래 부시 또 이번엔 누 피쳐 부시 새끼 손 주었지는 없는데도 초 몸은 커서 넌 비지 난 워키들 패치 내 피쳐 빙 없이 한 곡 또는 I vivid in it like couple 갖고 와 니꺼 다 셀에겐 비찬이 rock top 또 받는 피지 몰라 하퍼 난 빛 갖고 sweet 너는 되게 다 직사고 time stop 투시 깨범 한 장 없이 팝콘 애로웨니 나의 병신 니가 라이벌 유쇼슬네이 메시 다니마 이거 무슨 기지 우리 위치 풍아 튀고 빠른 바이포에 비짝 캠뚱뼈 니네 말 들어가면 대체 어딨니 한국 힙합 병신아 I'm with you fuck 교육목 받은 새끼가 힙합비라 설친 못 믿으면 no reason 너의 기준 이번 시간에 마스터피스 겨우 맥히는 거짓같이 거짓내 일은 그래 언제까지 병신같이 피고 김 오우 야 씨 아 진짜 행주님 네 아니 어떠셨어요? 아 지금 저 진짜 솔직한 말을 말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둘 다 아쉬워 아 왠 줄 알아요? 왜요 몰라요 몰라 몰라 비유를 하면 길거리에서 네네네 와 저 사람들 싸우려고 하나 보다 아 싸우려고 하나 보다 이랬는데 안 싸우고서 둘이 헤어진 거야 아 이런 느낌 옆에서 말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느낌 같았어요 폴로다레드님 네 지현미님 랩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지현미님 아까 전에 폴로다레드님이 했던 거 그대로 가서 복수해 주시던데 어 근데 더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어 둘의 총평으로 좀 좋았던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좋았던 점은 싸움 구경하는 거에 비유해서는 그랬는데 솔직히 랩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 금방 끝나서 아쉬웠다 아 그거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결정은 낼 수 있어요 어 진짜요? 마음속에 결정하셨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컨셉까지 잡아줘서 아 아 더 제가 결정을 내리기 편해진 거 같아요 아 크림매치 우승자는? 하 크림매치 우승자는? 폴로다레드! 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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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 폴로다 레드님 아 너무 축하드리고 어떠세요? 또 우승하셨는데 오해주세요 오오 좋죠 좋죠 그러면은 신발을 또 뽑아볼건데 예 지난번보다 좀 좋은색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요 세팅이 힌트가 좀 있대요 근데 지난번처럼 행주님이 또 하나 골라주시면 거기서 고민해볼까요? 아 나한테 왜 그런걸 아 그럼 저는 저라면은 약간 저는 약간 제가 또 레드선이잖아요 그 힌트라는게 레드선에 약간 그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저라면 레드선의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요 조명이 힌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 화려한 조명이 뭔가 약간 이 조명이 보세요 아니 나는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이게 왜 있겠어 이 조명이 여기가 이렇게 모여서 이 신발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신발 혹은 이 신발을 가리키는 건지 저라면 그러지 않... 형은 어떨 것 같아요 골라볼게요 이제 저 이걸로 갈게요 어? 네? 어? 네 아 오늘도 큰 결정 내렸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씨바 아 탑옷 마이크 날아다녀 인 더 트랩 학교하고 랩까지 오진 바쁘지 내가 틀린 거다 뭘 잘못한다 다 떼고 보면 나 내 구역놈 보지 마 이마 떨지 마 오지롱 아 아 아 특별한 에피소드인 만큼 특별한 저지 모셨습니다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도미닉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의 ה 언제나